충청남도의 디지털 지역혁신 디지털과학과학기술을 활용해 충남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디지털 지역혁신이란? 디지털과학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관계자 간 협력으로 해결하는 활동, 지역격차 완화, 시민안전 확보, 과학기술 활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뜻합니다. 디지털 지역혁신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술기반 디지털 지역혁신과 주민참여 등 민관협업을 통해 충남의 활력을 불어넣고 충남의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. 첫째, 지역격차 완화와 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 사례 발굴 및 모델화 추진. 둘째, 기존의 발굴 사례 중 주민의 체감성과가 높은 과제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여 확산 추진하고, 셋째, 기술개발과 적용 확산의 모든 과정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 추진 등이 있습니다.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충청남도의 문제 해결 및 문제 해결을 통한 역량 강화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업을 통한 충청남도의 문제 해결 거버넌스 구축, 그리고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과의 협력기반 마련 및 충청남도 디지털 지역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 새로움을 더하는 충청남도 사회혁신, 함께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